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븐이요? 네. 고심 끝에 정했습니다. 선수님의 아이디어로. 완전 제 아이디어는 아니고요. 네. 선수들한테 하나씩 생각해 와라 얘기했는데 이제 합치다 보니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연령이 좀 있으신 선배들이 잘 못 당하더라고요. 손가락 두 개 펴는 게 어려우신데. 대안 선수들한테 핸들이 없어서 이렇게 받아줘요. 조금 안 좋게. 안 좋다기보다는 이상하게 흘러오는. 근데 뭐 본인들의 취향이 있으니까. 그게 밖에 원래의 의미는 V7인데. 팬들이 엄청 멋있다고. 아 이게 세레모니가 또 매년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창작에 어려움이네요. 이거? 네. 이거는 이거는 어른들이 별로 안 좋아해. 똑같은 손님을 하려면 할 수 있나요? 저는 할 수 있죠. 다시 한 번 해주시면 안 돼요? 했잖아요 지금. 아 이거랑 뭐. 이거 이거랑 뭐. 아 이게 어렵대. 나 이게 안 돼. 이게 왜 안 되냐고 이게. 이게 왜 안 되냐고. 이거 봐. 이거 봐.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이렇게 해. 비 와요? 비요? 모르겠어요. 너무ijn. 그냥 흐리. 비 오개. 하다 씩 해야죠. 하다 팬들이 보면 좀 논란이 있는데. 아니 그래도 저는. 저는 이겨야죠, 상대를. 이겨도 논란거리 아니에요? 네. 하나를 옹호하는, 우리 적진인들. 그렇죠? 이겨도. 이런 거 내보내주지 마세요. 나가요, 정피. 어제 광희 형이 저 배트 닦아줬거든요. 어? 어제 알코올성으로 대한이 배트 다 이렇게 닦아줬거든요. 이제 그럼 매일 닦아주셔야죠. 매일 닦아야죠, 진짜. 대하니가 뭐 잘 치르면 뭐라도 해줘야죠. 그거보다 닦아보세요. 수빈 잘하고 있잖아. 야, 수빈 잘하고 있잖아. 이번 시리즈를 이제 닦아줄 수 있어요. 맞아, 평생 닦아줘야 될 수 있어요. 저 집 것도 이렇게 열심히 안 닦아줘요. 그냥 대하니가 오랜만에 나가는 거였는데 그냥 방망이가 너무 더럽기로 했어요. 제가 한번 뭐라도 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해볼까? 내가 빼놓을게. 이거 진짜로 내가 딱 했는데. 내일 모레 가던지. 내일 모레 가던지. 내 집은 안 돼. 여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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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이 152킬로 박상붙 주셨습니다 동양으로 리스 한번 찍자 리스요? 그때 시상, 그때 유엔에 맞춰 시상식에서 리스 시상식에서요? 이장호 형이 시인이랑 Coldberg 맞고 노래 부렸다 진짜요? 거기서는 리스 한번 찍자고 리스 리스 다 됐지? 시인이랑 봤는데 그 정도 할 수 있지 뭔 이야기나 예, 얼마 남지 않았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찍었죠? 엄청나게 울기면 고맙습니다. 정식적인 손질들이 너를 가만두지 않았어. 어떻게 해? 어? 오케이 오케이. 저요? 시상식 위에서는 좀 힘들 것 같고 그거를 순위량 받는 수방세 위에서 아 그것도 브이로그 찍어 지금 그 대구 갈 때 브이로그요? 대구 갈 때 브이로그 찍으라고요? 공략으로요? 아니 그냥 베어스티기를 위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공략은 천천히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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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